바캉스 맞춤형 스타일로 바꿔드릴 시스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쇼를 받지 마요. 지금 대단합니다. 인근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아코! 지코 지금 엄청 많이 팔리는데? 지코 못 이겨. 최대 주문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떨려 떨려. 지코입니다. 보헤직스 테이스 오픈입니다. 너 걔를 하는 거야? 네. 이거 언제 풀리는 거야 형 이거 오프닝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너 때문에 그래 얼굴은 왜 계속 커질걸래 머리 좀 짧게 잘렸더니 부각이 되더라고 부각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형 얘기할게 많아 종국이 형이 지난주에 녹화하는데 계속 우리 상방송 도중에 형이 방송하나 내가 방송하고 이러면 형이 옛날에 장난치고 그러다가 급격하게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휴대폰을 맞추고 있더라고 안 돼? 녹화 중에 이런 거 잘 안 보는 형인데 계속 원래 답장하고 뭐 멧때비를 보내고 일하냐고 일하냐고 아니야 근데 내가 봤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봤는데 트레이너랑 나 끊지 않잖아 이거 몇 시에 끝나니까 뭐 간다고 했잖아 문자들 멍청하던데 헬스크럽 문 닫지 말라고 아니 저 오늘 우리 웨딩샵에 왔잖아요 나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철회해보셔서 세정이 어디야 세정이 덥분 여성분이 나오나 세정이 와나 세정이 아 세정이 오 세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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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캐릭터 처음 봐요 6년만에 쟤네들 쉬지도 않아 고등학교 때 도대체 뭐 한 거야 너? 애들 많이 때렸지? 아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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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로 보고 나니까 근육이 근육이 많이 보이네 근육이 좀 발달하네 몰랐어요 그럼 이거 통 때야? 네? 뭐? 아닙니다 저 여성스러워요 오늘도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왔어요 어디 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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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애교 부린 거야? 애교야? 주먹들이야? 이게 뭐야 이거? 난리 났더라고 재능 치트키라고 그래 우리들 세정이라고 못하는 게 없다고 오늘도 뭘 보여줄 거야 세정아?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재능 상품들이 이제 어디로 기부가 됐는지 아 우리 또 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정환님의 축구교실 재능 상품은 인천 효성중학교에서 미들스타 축구부 사연이 왔었어요 그 사연으로 이제 전달이 됐고 아 그랬구나 그다음에 서정훈님의 일일주부 재능 상품은 당첨자분이 이제 임산부 셔서 아이고 그래 근데 짧게 나와요 고랑된 일을 했네 네 그래서 임산부님 집에 가서 냉장고 청소해 주시고 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약간 터분해가지고 천천히 자 자 응?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얘가 진짜 이런 애가 잘 없거든 얘가 옛날에 엑스맨 하던 시절에 이런 애가 많았거든 오랜만에 나오는 애야 이런 애가 그리고 네 홍차 이벤트단은 이제 임유선 님 사연에 네 10월에 결혼을 앞뒀는데 친정엄마께 처음으로 드리는 이제 선물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수술 가시기 전에? 네 선물로? 네 여러분 이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 참여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감동 정말 출연료 그 이상의 비교를 할 수 없는 예능 프로가 재미지 무슨 감동이야 보란이 있잖아 보란이 필요 없어 재능 상품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구매자분들도 직접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형도 좀 적극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아니잖아 무량 다른 사람들 놀잖아 야 예능은 재미야 무조건 지인들 좀 초대해 형 이순재 형님이랑 이렇게 다 좀 불러드려 여성공장 통해서 어딨대고 이순재 형님이래 어휴 지금 우리 쉽지가 않아 너 땜에 좀 어깨 붙어오네 어깨가 너무 웃음 주문하게 웃기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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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본다 궁금해 하죠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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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가야죠 제가 주소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안녕히 계셔야 되는데 같이 가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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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루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또 빠져보겠습니다 그래 서정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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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소가 왔는데요 제가 볼 땐 오늘 여기 온 이상 여기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가 다 비슷비슷하네? 고마워 서교동 그쵸?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첫 번째 재능 상담 만나러 가자 그냥 네 딱 열면 드레스로 이렇게 딱 붙여. 밑에를 쫙.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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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서련! 서련! 진짜로?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왼쪽으로 쓸어넘기는 서련. 서련! 우리 버딧로드 한번 걸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래. 우리 셋 다 이런 건 처음이잖아. 근데 저분 키는 좀 큰데 다리가 좀 짧으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여성분은 어우. 야, 저거 봐. 입간판 자세잖아. 가까워질 수 없어. 와, 또 서진이 형, 형. 잠깐만. 저 남자분. 잠깐만. 저 남자분 뒤태가 어디서 많이 본 뒤텐데. 여기 사장님. 여기 계신 거? 연기장, 연기장. 아나운서 하기도 키 엄청 크시네. 잠깐만 여기. 아저씨 뒤텐데 약간. 가까이 오니까. 우리 어렸을 때 형. 운동했고. 신뢰수신대, 신뢰수신대. 그거네. 목에 정이 엄청 커. 어, 왜 저러지? 오늘의 재능 상품 누구신가요? 오늘의 재능 상품 누구신가요? 오늘의 재능 상품 누구신가요? 오늘의 재능 상품 누구신가요? 나예요! 아이고! 왜 표정이 왜 그래? 나예요! 아이고! 왜 표정이 왜 그래? 아, 나 정말. 아니, 내가 다리가 어디가 짧고? 아니, 너보다 훨씬 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앨범 긁었습니다. 어,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서? 고맙습니다, 여기. 오랜만이에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 어떻게세요? 형도 나이가 되게 많고. 엄청 많아요, 동갑이에요. 아, 진짜?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형. 와, 형 동갑이에요? 영역이 거의 두 기둥이네, 그러면. 진짜 노총각 기둥이네. 아니, 그. 세준. 미안하다. 그렇게 됐어요. 이런 걸 시켜서. 아니요, 이거. 나 지금 너무 잘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수정 씨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31년 전에. 진짜 예쁘더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동안 몰랐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 형이 진짜. 재석이 형 이전에. 약간 도덕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바르고. 어, 그거는 되게. 바르고. 아니지.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게 아까 가식이었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가식이었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아, 알았어. 그것도 그렇고. 왜 실적은. 나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내가 재석 기부하러 나왔지. 내가 무슨. 여기서. 충분해. 이 형이 태우신 재능이. 진짜로. 형. 이 형이 진짜 옛날에. 형, 말하는 순간. 선진이 형이 웬만하면 입 안 되는데. 아니, 뭔 재능이 있는데. 왜? 형, 할 게 있어요? 형, 이게 재능이 뭐냐면. 우리 레파트릭 없으면 안 돼요, 형이. 형. 형, 형. 형, 끄시의 생활.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칙칙하고 굉장히.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는 방송. 대해서 옆에 가야지. idorui 차리기는. 와,상이 저장앞이 해야지. 둘이스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그 칙칙함에 끝에 형님 계신거에요. 그 칙칙함에 강점üm 찍히는 형님이예요. 껍은 옷 뭐야 이거 한여름에.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 같애니까. 2살 제자 점을 그러면 뜻이 아닌秋! akers 참 재미있ated. 아니 말해 조기설명이네요 형이 분명해요 형이 뭘 파실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근데 수홍 형이 예전에 웨딩 유명한 연예인들 결혼 다 시켜줬어 형이 아니 근데 그때도 나도 뭐 형이 하나 있는데 형 장가 보냈지만 다 김태우씨한테 하지 않았나? 김태우씨 어때? 올해 형도 태우 형님 어떻게 됐어요? 태우 형님 어떻게 됐어요? 태우 형님 어떻게 됐어요? 태우 형 말투명 아 나 저거 방송 최초로 정말 쓰면서 잘했어 장사하고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다시 척으로 그때 내가 좀 더 많이 했을 때 어깨 1이었어요 형님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웨딩 사업이었지 아 2이었어요 형님? 신원여만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범죽을 해야 돼요 저는 고가 웨딩을 주로 했었는데 한때 호텔 예식 이런 게 많아서 우리도 굉장히 많이 쌓였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난 그냥 건물을 내가 예식콜을 하겠다 정말 잘 됐어 그런데 이제 이효리씨가 제주도에서 자기 집에서 소소하게 꽃 이렇게 두르고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일반 분들이 어? 스몰 웨딩 스몰 웨딩 하우스 웨딩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난 호텔 예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사들도 다 찬양이 새겼어 네 그러다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원빈씨가 이나영씨랑 밀밭에서 맞아요 예식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밀밭 다 먹었어 국수를 먹었어 또 거기서 잘생기고 우리 스테이크 썰어줘야 그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일반 분들도 다 밀밭으로 가시니까 물론 근데 그게 맞아요 스몰 웨딩하고 일반 분들 현실적으로 이렇게 웨딩하는 게 하다 보니까 맞는데 나는 사업을 접는 게 또 맞겠다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또 거기 대표로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거 뭐냐 약간 기운이 안 좋다 결혼을 네?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형이 안 하는 거잖아 어떻게 몰고 가실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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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분이 아니고 보다 이수진씨 그건 아니고 이민 씨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좋아요 점 잡고 승종이었고 이야 안녕히 이분 정말 따님이시는데 여기저기 클럽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직도 노는 게 좋아서 네 클럽에 우리 가요를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쉬쉬하는 일인데 네 이렇게 착실하게 살다가 너무 억눌려있던 게 툭투면서 말년에 이제 클럽에 놀러가지고 말년이요 간만 되면 그냥 클럽 우리 동생들은 클럽에서 항상 목격이 되고 그런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체력이 돼요 형님? 다들 막 뛰고 막 하고 저녁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거예요? 우리 고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으로? 아니 거기를 갈 때는 마음가짐이 어때요? 아 내가 오늘 UF로 가는구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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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예전에 못했는데 예전에는 뭐 남이 사주는 술이니까 눈치 받은 거 봤는데 이젠 내가 사는 술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안 담기고 와 근데 서진이 형이 또래가 나오니까 확실히 많이 이렇게 적극적이네 이 형은 원래 이렇게 치진 않아요? 깜짝 놀랐어 이 형은 깜짝 놀랐어 예전에는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마주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이 형은? 나는 그때 학생이고 이럴 때인데 나는 학생이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닌가? 아니요 데뷔 일찍 하셨잖아요 그 때는 형님이 훨씬 더 잘 나간 거 아니에요 최종점이니까 돈은 이 형이 더 많았을 거라고 저 당시에 돈 알맞게 돈 알맞게 돈 알맞게 아니 근데 아 그니까 작시를 살았잖아 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형은 진짜 그 도덕적인 이런 걸로 재석이 형보다 1세대야 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지금 클럽 따지면서 도덕을 버리신 거죠? 안 버린 거 아니야 안 버린 거 아니야 안 버린 거 아니야 버린다 너무 성질이 나 이 형도 처음이야 좋아하네 좋아하네 원래 좋아하네 만약에 제가 숨먹고 클럽에서 만났으면 그럼 멱살 잡으세요 청장게 생기셔서 툭툭 떴셨잖아요 몇 번 찔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고 살자 그리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만 지킨다면 그렇죠 뭐 그렇다고 제가 소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없잖아요 뒤에서 숨은 손 얘기가 못 들었구나 난 승무원한테 무슨 승무원인데 승무원 좋아해요 승무원 좋아해요 승무원 좋아해요 제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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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씨?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에요 뭐예요? 어느 항공사 제복을 좋아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그 쪽이 나아요? 그 쪽이 나아요? K도 좋고 K도 좋고 K도 좋고 K도 좋고 그래요? 좋아요 뭘 팔 거예요 형 뭐예요? 이 짓이 결국 뭐예요? 결혼식 사회라 결혼식 사회 한 20년 동안 방송하면서 결혼식 사회를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좀 바르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회를 보면 이렇게 좋은 징크스가 생기니까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면 이혼을 안 해요 그래요? 네 제가 사회를 보면 그래서 결혼식 사회를 가지고 생방송 한 시간을 어떻게 때워 생방송 한 시간을 어떻게 때워 아 뭐야 이혼 아니 내가 얘기하기 전에 왜 이렇게 처음에 치고 와 나 이혼 진짜 우기 싫은 거였네 아니 친구야 말 놓지 말 놓고 말 놓고 말 놓고 나 정말 이야 나 점잖게 봤는데 저 사람 아니요 사회는 좋은 거 같은데 한 시간 생방송을 뭘로 때울 것이냐 그게 제일 궁금해 이건 진짜 저 형이 신이 많이 드시네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요즘엔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 조례가 없는 결혼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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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통 홀라 결혼식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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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무슨 뭐 제가 좋아하는 클로우 플로우 막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작가분한테 DJ 신랑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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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1%에 결혼이 돼요. 뭐가 달라지 못하죠, 그? 유람선에서 하면? 그냥 멘트대로 읽기만 하는 거야, 그건. 아, 그래요? 내가 특별히 뭐 재밌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멘트대로 읽어만 달라고 그래.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이벤트 같은 경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벤트? 전혀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여기 있는 것만 읽어달라고. 형이 본 학약 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결혼식에 와? 진짜 유명한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회장 모델이요. 회장인데? 아, 정말 군부를 회장인데? 우리가 못 보는 회장인데? 형도 형이지 마. 근데 서진이 형도 안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형한테도 웨딩 뭐 이렇게 생각해 본 거 있냐고 물어보는 싶은데. 상의를 보고는, 상의를 보고는 저런. 어때요? 어떤 결혼식? 혹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형도요? 나는 교회. 어, 교회. 아, 상당한 교회. 좀 이렇게 경건한 이런. 경건한 걸 좋아하는 거. 그럼 서진이님은 축가는 누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이. 아, 애기들이. 그런 게 좋더라고. 축가, 그런 걸 좋아해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는 그런 데서 하고 싶거든요. 내, 내 공간. 영원히 한 번 보니 없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 평생 그 자리는 그, 우리 결혼식.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데서 공간을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굉장히 꿈꾸고, 진짜 딱 언제나 우리가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곳에 딱 가서 어떤지. 어린 명예의 이곳을 보면서. 나는 사실 솔직히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내가 부끄러운데 나는. 참 거기 헬스크럽에서 해야지. 되게. 그냥 되게 전형적인 결혼, 나도. 평범한 결혼식. 대신 뭐 형처럼 뭐랄까.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 진짜 내가 친한 동료들. 친한 동료들이 사회 보고. 공경민 찬찬에요. 공경민 찬찬, 하하, 이방수. 너도 와야 되고, 서지엄도 와야되고. 그냥 딱. 아주 전형적인 연예인 결혼식 있죠. 호텔이에요. 형범한다고 하는 게 전형적인 연예인 결혼식. 호텔 호텔. 호텔에서 하는 그냥 현상인. 경호원 있고. 그게 무슨 경호원 아니죠? 경호원 있고. 경호원 있고.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청정당 확인하고 들어오고. 왜 이렇게 소홍이 형, 우리 주인공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자꾸 이렇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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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고 못된 성격이 하는 짓이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 내가 많이 컸어 그러니까, 전화가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일단 와서 편하게, 가까운 자리에 편하게 와서 아, 있는 동안에 좀 편하게, 편하게 좀 자리다, 우리 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세정이도 궁금하다, 세정, 그래요 혹시 세정이는 만약에 결혼한다면, 사회를 이런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워낙한 얘기여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죄송해요 사실 사회 나중에, 저 유재석 선배님 진짜 좋아해요 이런다니까, 이런 현실을 짚어야 돼, 사회나 자기 좋아 죄송해요 저 여기 눈치 없는 사회에 빠져나, 너는 방송 그렇게 되었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발전했어요 축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축가도 아니, 축가, 축가를 어디 누가 또, 순화하고 있는 축가하는 김종우 선배님이시죠 잠깐만 이재석 님하고 저하고, 사실 패키지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 진짜 유명한 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내가 결혼식 사회 보러 가도, 한 거 항상 있었어 진짜, 진짜 몇 번 만나요, 약속하는 거 봐도 주래는 그러면, 얘인데, 사회 볼 때도 이래? 사회부터 이래? 사회부터 이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요즘 누가 무거운 걸 좋아해 호텔에서는 이런 거 안 쓸 거 아니야?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나 너무 좋아해, 개인 연락처 물어봐봐 넌 어디 마을 해봐 아, 이 형 정말 너무 좋아해 아, 이 형 정말 신기해, 형님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좋아, 선실해 그리고 뭐, 정말 능력이 있어 트럭 때문에 안 가면 안 가면 안 가면 형이 왜 토해야 되겠냐? 싫은 걸 쓰다야 되겠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얘기 마음을 좀 하게 해 왜 진짜 그렇게, 아니, 우기적으로 배우고 싶어 아니, 내가, 아니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얘기 좀 하게, 얘기 좀 해 괜찮네, 괜찮네 이 형 방송하면 먹이 들어 얘기 안 써요, 이제 하고 싶어요 괜찮대, 괜찮대 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늦게라도 갈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이 따뜻한 얘기를 짜증 내면서 해야 돼요, 쟤가 아니, 잠깐만, 이게 너무 궁금해 네 형은 왜 안 가는 거예요? 인기 많어, 일 잘 돼, 나이 뭐 지금 뭐 요즘 바빠, 바빠서 그래 뭘 바빠, 지금 이거 하나잖아 전형적인 아니야, 요즘 진짜 바빠 형은 어떤 스타일의 아내분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여자를 하면 내가 결혼을 딱 하고 싶다 궁금해 나는 무조건 밝은 사람 아아 무조건 밝은 사람 좋아 맞아요, 맞아요, 밝은 여자가 조울이 있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아, 맞아 밖에서 되게 밝은 스타일인데 집에 가면 꼭 맥주 한잔 마시고 자야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 소주에 김치 아, 소주에 김치 아, 소주에 가서 그러나? 네? 엄청 많잖아 엄청 과도하게 밝은 애들이 집에 가면 갑자기 굽혀지 혼자, 둘 다 꺼놓고 스탠드 하나 꺼놓고 맥주 한잔 꼭 먹고 자고 이러면 아, 있어 있어 원래 밝을수록 약간 그늘이 약간 있는 사람이 아, 맥주 맥주 정도면 괜찮아 아, 김치 짜끄라고 조금 더 소주 먹고 이러면 아, 찌개에 소주 먹으면 집에서 아니, 그런 분이 있었구나 거쳐가신 분 중에 소주에 찌개 그래, 그래 형, 그럼 저희가 이렇게 뭐 특수도 입고 왔고 네 저희가 또 이제 미혼이잖아요 네 다 좀 약간 늦은 감이 좀 있고 늦었죠 저희도 지금 컨셉에 맞게 네 좋아할 만한 웨딩 생각하신 아이템들을 한번 네 형,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결혼식이 무엇일까 근데 그걸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주례를 여러분들의 주례를 맡아주실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자, 주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오늘 충격했다 여러분들의 각 컨셉에 맞춰서 좋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위원장님 아, 우리 형님 형님, 주례를 실제로 많이 보시죠? 아니, 가끔 드려도 되지, 가끔 궁금해 무슨 말씀해 주시기가 너무 궁금해요 주례사는 내 마음이지 뭐 지금 이거 벗으시면 바로 골프 치러 오실 것 같아요 골프 골프예요 골프예요 형님은 여기 우리 서둔 형이랑 좀 아세요? 오래됐어, 얘랑 오래됐어 그래요? 구석에도 밟아가지고 어떻게 오래됐어 아휴 월드컵 때부터 족교 옆에 홍보대사 아, 그렇네 홍보대사를 그때 얘 일을 없어서 별로 요새 말을 했어요 뜨기 전에, 뜨기 전에, 뜨기 전에 뜨기 전에 아, 이러면서 아니, 이상하게 안 풀려 저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선배님들 모시고 외국 다녀오더니 광고 막 짓더니 요새 뭐 많이 들어왔지 원래 이게 있는 줌이잖아요 원래 여기 있는 줌이잖아요 아니, 집안은 원래 있어서 저렇게 여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마 이런 거 좀 가려가면서 흥 모양이야 예전에 이게 뜨기 전 뜨기 전에도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뭐 이거 아니, 원래 얘가 왜 미워할 수가 없어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원래 이래 근데 형님 나오시니까 이렇게 딱 하네, 서진이 형이 괜히 말해 괜히 말해 아, 이것도 많이 했지 아, 이것도 많이 했지 아, 이것도 많이 했지 아, 이것도 많이 했지 아유 근데 제가 집에서 모셔야들을 그랬거든요 아, 정말? 아, 대박 진짜 좀 덜어졌어 잘하니 아, 그래도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잘하군요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밖에서는 어땠어요? 밖에서 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아, 이거들아 난장판이라 남도 더해 남도 더해 아, 그래요 그렇게 한 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게 그래서 예능을 잘하는 거라 아, 이제 귀가 나올 거야 하나하나 아, 그래요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빨리 좀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네, 네 김종국 씨에게 어울리는 웨딩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그 여섯 분은 오늘 도망갔어? 네, 준비하러 갔어요 아, 네 그 여섯 분은 누구야? 저기 원오완이라고 요즘에 제일 뜨고 있는 원오완이 뭐야?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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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오완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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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예 예능 대사가 A.O.I는 아닌데 얼굴 보고endi 예. 가수 옆에 등록되어 있다 가수 옆에 등록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있지 않을까?! 아니, 동기 회사이신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제 이런 얘기 심하니까 효비 낸 사람만 기억하니까 millones 5년이 한 deme ち got a $1 네가 좀 더 많이 내라 어려운 사람 갖고도 제가 좀 많이 내 Sandra 네가 좀 많이 내 중국에서 돈 많이 벌네 그etten 아이오아이 한 분 한 분 콘셉트, 먼저 김종국이 콘셉트에 맞는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하객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리고 여보, 이런 날이 오네요. 아, 오래 걸리려고. 정말 그동안 아이돌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두 분, 국내에서 보기 드문, 누가 어머니 역할이신가요? 제가 이혼한 사이. 제가 엄마고요. 이이가. 어쨌든. 이이가. 고생이 많았어요. 입양도 힘들었을 텐데 두 분이 잘 키워내신 우리 근육맨, 그리고 아리따운 신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결혼식에 주례를 봐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가수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김흥욱 씨를 소개해 주십시오. 아프신데도 골프를 치시다가 오셔가지고. 복장이 그런 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축구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준비된 최고의 신랑. 신랑, 근육맨, 입장! 한 땀 작아 있어. 한 땀 작아 있어. 널 너무 사랑해. 한 땀 작아 있어. 널 너무 사랑해. 조여라. 아리 형은 아치를 만들어서 우리 근육맨의 입장을.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손 진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례사 선생님께 인사를 드려야죠. 예예. 악수하는 게 아닌데 인사를 드리면. 네. 아, 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건 참. 올라가셨어? 목내를 해야죠, 목내를 해야죠. 정오를 열어주기라 이해하시죠. 처음 하니까. 이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거 왜 하시냐. 손을 내미시잖아요. 아, 이거 하시니까 습관처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랑은 돌아섭니까? 네, 이제 신부를 마셔야죠. 예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여유 있는 예복을 입으시겠습니까? 아니, 못 움직여요. 사회자가 그렇게 많이 많아요. 이거 진행을 하셔야죠. 아니, 벌썽 사람. 사당 너무 많잖아요. 저게 부모님. 어머. 아, 어머. 아, 어머. 저희 좀 귀한 날이니까. 성수로운 날에. 안그래요, 여보. 얘기 좀 해줘요. 난 여자 아빠야. 넌 남자 엄마지. 우리 다 모르는 사이야. 사전이사야. 이거 아니야. 신부 좀 빨리 불러주세요. 저희 죄송한데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셔야 되니까 빨리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과 같은 그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리따운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이제야 찾아옵니다. 이어addin의 흥OP.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자, 음악 꺼주세요. 자, 보통의 결혼식은 이렇게 해서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만 우리 컨셉이 근육면 아니겠습니까? 그 힘 어디다 쓸 겁니까? 지금까지 정말 바래왔던 꿈속의 그녀를 그냥 데려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힘을 써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둘 다 일그룹 아리따운 신부와 또 뒤에 있는 신부의 오빠들입니다.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부 오빠들이 저런 집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신부 오빠들이 저런 오빠들이에요. 아니, 거기에 운동하다가 만나서 펜스크럽 운영하면 집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벤트가... 이벤트? 나 같은 건 결혼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아니, 신랑이 좋아해야지. 무슨 결혼식이... 나는 저 일반적인 결혼식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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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조금만 잡아주세요. 자, 우리가... 빨리 해, 빨리 해! 줄을 다 잡아주시고요. 신부도 살짝 잡아주시고 야, 이게 사랑의 밧줄이라... 저희가 리허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예. 자, 신부 오빠 중에 한 분이... 사랑의 밧줄이라는... 야, 저 벌크... 아유, 저... 나는... 아, 일반적인 결혼식... 자,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신랑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딸려나간다면 이 결혼은 없는 거예요. 아, 안됩니다. 아니, 됩니까? 자, 지금까지... 그게 뭐야? 지금까지! 정말 자신이 키워왔던 그 근육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리따운 신부를 끌어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만약에 신부... 신부가 만약에 안 딸려오면... 아니, 언제 중에 보냐고! 예, 예, 예. 빨리 해요, 그냥! 가겠습니다. 걸어버리겠다, 이거. 형님, 죄송합니다. 예, 예. 방송하시다가 가시겠네요. 자, 준비하시고! 오늘의 아리따운! 주인공 신부! 1차! 주인공 신부! 1차! 음악 주세요! 오셔야 돼요! 자, 당겨! 당겨! 자, 당겨! 자, 당겨! 자, 당겨! 안 돼! 안 돼! 자, 당겨! 안 돼! 사, 당겨! credit writer Turn the words 지KR 오우 안돼! 안돼! 도와줘! 끄어, 끄어, 끄어! 시모! 시모, 뒤돌아, 성아! 안 달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오, 자, x2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내 사회에 너무 안 걸려? 나도 쥬리 악마! 이게 뭐야? 사회를 바꾸든지 쥬리를 바꾸든지! 이게 뭐야? 쥬리 악마! 쥬리 악마! 이게 뭐야? 저기 신랑 더 결혼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신랑 조금만 더! 이게 뭐냐고요? 결혼식이! 나는 일반적인 결혼식 좋아한다니까! 오빠! 좋은 것 같아요! 들고 와! 그냥 들고 와! 그거 다 빠져렸어! 뭐야 지금 이게! 저기 오빠들! 한 두 명 빠져! 방송 몰라? 어느 정도 하자! 오빠가 딸려와야지 끝까지 이기면 어떡할까요? 오빠 눈치가 없어 눈치가! 다시! 저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내 심만 있었지! 근데 저희가 리허설 안 해봐서 결혼식인데 힘을 적당히 주면 적당히! 아니 근육맨이 당기다가 딸려오고 좀 리액션이! 다시 편집으로 다시 가세요! 결혼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질 좀 내지 마세요! 나도 처음 할 거예요! 결혼식이 이렇게 성질나면서 해야 되나? 자! 다시 다시 다시! 나도 지친다! 나도 지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 줄여야 하는 얘기야? 나 이거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가수 위원장님이랑 바로 도화주러! 도화주러! 제일 먼저 달려왔어! 가수 협회 이야기 다 읽는 게! 우리 이제 협회 이야기! 직카운트 보길라? 자 그렇다면! 아리따움! 네! 오늘의 주인공 신부 1장! 자! 뒤쪽으로 해라 그랬어요! 자! 자! 뒤쪽으로 해라 그랬어요! 자! 그녀를! 그녀를! 그녀를 내 손으로! 압세! 1장! 나이터! 왠만하면 조금... 명차! 명차! 왠만하면 조금 더 와 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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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할 수 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자리... 아버님 어머님! 자, 주례사님께 인사. 할 장 안 하죠? 김종국 주례사, 흥국 종국. 남들은 저희를 보고 꾸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연예인 축구단 소속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신랑과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김흥국 월홍으로 유명한 시벌러버는 터보의 사이버러버라는 곡이 안 나왔으면 세상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터보 신곡도 영어로 좀 지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오아이예요? 아이오아이예요? 화를 냈어요. 신부인은 뭐예요? 저 김세정입니다. 세정이? 네. 이쁘구마요. 이쁘구마요. 우리 신랑. 술 단독 안 하고 오로지 운동만 하는 참 괜찮은 친구야. 얼마나 권자래. 둘이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랑 신부. 네. 자,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 서세요. 내려갑니까? 자, 이제 이 순간까지 키우시고 온 마음을 다 하신 부모님께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지고 딸낙했다, 딸낙했다. 부모님한테 신랑 신부는 큰절을 올리세요. 자, 절 하세요. 네. 아, 옷이... 자, 절 하세요. 신랑 아버님이 약간 이사람이 아, 이거 하나가니까? 아, 이상한데? 자, 아버님 약간 이상해. 자, 감사합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시죠. 돌아오니까 또? 아우, 고마워. 자, 아버님이 약주라고 오셔서 주책을 조금 전화주셨는데 이해를 하세요. 이의가 이래요. 네네네. 저 사람 끼를 오늘도 보내. 원래 저 사람이 저렇게 여자를 좋아합니다. 네. 이걸 참고 살았어요, 일쇠. 자, 그렇다면 신랑 신부를 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와! 우와! 네. 아, 제가요? 오늘은 전혀 사전에 예고 없이 네. 신랑이 신부에게 불러줄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요? 네. 음악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요? 네. 음악! 음악 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축가 주세요. 갑자기? 그렇지. heartbeat. represents. 이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신부도 자신을 뽑아다라 그런 의미에서 핑미 잠깐 한 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말표 주세요. 또 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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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쁨을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손 잡으시고 노래 한 곡 드리뷰 투모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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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종국 씨가 그동안 키워온 이 근육을 신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가 앉으시고 김종국 씨는 엎드리뻔쳐 하셔서 그거를 오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오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찢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오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걸 벗고 지어버린다. 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자! 어떻게 해! 어깨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위쪽으로. 위쪽으로요? 아래쪽으로 앉으면 큰일 났어. 자! 오해를 함께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위해 평생을 힘을 쓰겠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로회는 책장 밖에 있는 식당에서 내려간 상태에서요. 책장 밖에 있는 식당에서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가족, 친지, 친구 순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계실까요? 다섯! 네! 네! 아 대단해. 네. 아니 이게... 이게... 원어민 결혼식이에요? 자, 이제 평생 그녀만을 위해 힘을 쓸 겁니다. 근육맨 그리고 아리따운 우리 신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향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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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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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잘 되겠습니다! 잘생기세요! 행진! 22년 방송, 거의 올해로 그 정도 됐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본 거. 웨딩을 직접 이만큼까지 진행을 해본 거 처음인데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신부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신부가 너무 마음에... 신부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패키지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박성우 씨가 이렇게 진짜 그 사람들의 사연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웨딩을 준비해 준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 건 한 가지였잖아요. 어마어마한 레퍼터리를 준비했더라고요. 이벤트성 결혼식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통 결혼식 한 네 가지를 저렇게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저와 그 에너지가 만났을 때 후배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박성우 씨, 타민아입니다. 박성우 씨가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일단 생방송 시간을 보존이 알아서 잘 끊을 것 같아서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김종국 씨는 보여줬지만 그 어떤 신랑 신부가 되더라도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맞춤형 결혼식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결혼식 아름답고 성스럽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 아.. 가는구나 두 번째 어.. 여기 골목으로 들어간 거니까 다 왔나 본데 오늘 우리 운동선수하면 나와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 이게 사실 운동 못하겠어져 현대는 젊은을 상징이잖아요. 우리 첫 번째 재능 상품 이제 늙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젊은 비에너지! 균형! 균형! 재능의 균형! 번뜨 체육관이 있어! 번뜨 체육관이 있네! 번뜨 손수 나오시나? 이중 곱투기 아니면? 종국이 너 또 핫박 붙여야겠다 오늘? 너도 복싱 좀 했잖아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는 거야 옷도 나는 편하게 입으라고 해도 안 해도 돼 오 완전! 완전 완전! 줄리엔! 맹강이야! 야 줄리엔 강이다 안녕하세요! 맹강이야! 와 남자네! 와 줄리엔! 와 줄리엔! 오! 야! 와! 왜 말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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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뻐요. 흥명아. 아이고 손에 힘이. 야 준비해. 야 왜 이렇게 더 커 보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인사해. 처음에 뵀습니다. 나한테 띄는다. 나한테 띄는다.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한 번 해줘. 한 번 해줘.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은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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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런 거 좋아해. 아니 둘 좋아하면 뭐해요 둘 좋아. 우리 둘 다 격투기 선수예요. 격투기 선수예요. 어? 네. 네. 실전에 강한. 길거리 싸움. 길거리 싸움. 스트리트 파이어. 나나나나나나나. 배경이 싸우면서 이기는 법. 아니죠 아니죠. 우리 재능은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 사회가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맞아. 사건 사고 많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여성의 차에 몰래 타. 금품을 뺏으러 한 여미로. 묻지마 범죄자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은 이겁니다. 우리 줄리엔 강의. 또 1일 바디가드도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같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동행하면서. 보디가드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줄리엔 강이. 이건 안전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줄리엔 강이. 멋있잖아요. 그냥. 여성분은 그냥. 사원에. 데 풀어줘요. 그리고 혼자 본인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호신수를. 알려드리는 재능까지 해서. 근데. 줄리엔 강 같은 경우는. 나도 뭐. 많이 오래됐지만. 얘는 거의 뭐. 호신수준이 아니라 프로 수준이라. 아니 근데.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거. 그 힘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힘 없어도 돼요. 그 호신수 기술 쓰면. 그래서 나 그런 거 가르치고 싶어요. 아. 힘 없이도. 그렇지. 줄리엔 강은 호신주로 가르쳐주고. 네. 신영 씨는. 저는 진짜 실전 길거리 싸움 알려드립니다. 진짜 아픈 거. 진짜 아픈 거. 욕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게 돼 정말. 머리 머리 땡기고. 주선제약 말싸움. 욕 그다음에 팔싸움. 세정이야 길거리 싸움 짱이야. 비율병기 넌 통 뺏어. 통 뺏어. 시스타랑 4대1로 해가지고 다 이겼잖아. 패시롱 태발이네. 시스타를 다 이겼어. 어머. 하나. 시작. 어 뭐야. 이런 케이크는 처음 봐요. 6년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명기라고요? 엄청 나와 붙여보고 싶다 장난하죠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 진짜 무거운가 여기 누가 오셨네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거한테 돌리고 대안 자 가로 가로 앞으로 안 본다는 거지 뒤로 당신이 뒤로 뒤로 당신이 뒤로 당신이 뒤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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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지금 호신수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거를 재능으로 검증을 받으려면 그만큼 힘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180kg까지 뭐라고 하죠? 네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젠호스트님들을 혹시 한번 안고 이렇게 가능하신지 아 희범을 보여달라 네네네 누가 제일 무거워요 얘가 제일 무겁다 나는 76이야 아 85가 제일 무겁고 얘가 제일 무겁네 나 못둔 텐데 약간 서울 구경이죠 서울 구경 얼굴 잡고 화이팅 자 일단 헤비컵부터 나 진짜 오랜만에 헤비컵 서울 구경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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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올라갔어 1m 1m 많이 올라온 느낌 아니었는데 1m 선생님 세정인 진짜 서울 구경 한번 해봐야죠 세명 씨, 세명 씨. 여자는 이렇게 아플 텐데? 아플 텐데? 아프면 얘기해요? 네, 네. 오, 신사세요. 하나, 둘, 셋. 떴잖아, 떴잖아. 하나, 둘, 셋. 떴잖아, 떴잖아. 떴잖아, 떴잖아. 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롤만 되지 않고 이것도 돼요,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그냥 된다니까요. 다 돼요, 다 돼요. 해볼까요? 한 번 해보세요. 신혜이부터, 신혜이부터. 하나, 둘, 셋. 어떻게 해? 신혜아, 미안하다, 야. 그래, 괜찮아? 그래. 어떻게 해? 야, 너 괜찮아? 신혜아, 미안하다, 야. 아니야, 괜찮아? 야, 괜찮아? 후배, 후배, 후배 한 번, 후배 한 번. 야, 나. 야, 나. 근데 지금 살 좀 좋아하고. 운동했으니까. 아니, 내가, 내가 들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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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다,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다.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다. 제가 차를 많이 쪘는데? 신혜이 도저히 검증이 돼야 되니까. 저도, 도저히. 허리 조심하니까. 허리 조심해요. 허리 조심해요, 허리 조심해. 오늘 자세 좋은데? 어, 자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못 들면 안 된다. 좋아, 못 들면 안 된다. 좋아, 못 들면 안 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이 정도의 힘 보셨죠? 네. 양쪽의 서로 어느 정도 힘이 또 있어요? 파워는 안 했어요. 파워는 확실히 아시죠? 시술을 보고 싶어요, 시술을. 힘은 뭔가 어려원도 감소되는 거 같고. 다음 레벨인 야구 배트를 때려서 격봐 시켜서. 아, 정말? 야구는 쉽지 않은데. 정동남 선생님 이후에 이런 야구 배트 격반은 처음이실 거예요. 이 야구 배트, 정강 1호. 아, 이거, 이거, 이거? 네, 발색이에요. 아, 두 사람 필요해요. 아, 네, 잡아줘요. 네, 잡아줘요. 형님, 잠깐만, 확인해. 확인해 봐, 확인해 봐. 의심이 많구나. 의심이 많구나. 야구 배트 맞아. 정강 1호. 어떻게 잡아줄까요? 두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형님, 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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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여기서 잡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네. 조심하세요, 카메라 감독님. 어이! 형님,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형님,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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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정강 1호? 왜, 여긴 검사 안 해, 뭐 됐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철, 철병. 왜,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오케이. 하나. 하나. 오우. 따라하지 않는 게 납니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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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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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중도 줘요. 안 다 찍고. 괜찮아? 어디 가?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정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진짜 그래요. 보셨죠? 이런 분이 하루 일일 보디가드를 한다. 얼마나 줄린 할까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보실래요? 줄린 가면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의 걸 다 알아요. 문제는 너야, 지금. 아니, 밑으로 가요. 어, 밑으로 가요. 괜찮아? 저는 이런 거 보셨죠? 아, 다니고. 어우, 다리 너무 가녀러워. 서울의 수행이네요? 야, 너 모자 김윤수 형 같애. 김윤수 형 같애. 김윤수 형. 어떻게 본 거예요? 네, 저는. 아니, 노홍철 씨가. 불황당을. 아, 그래요. 남자들한테 괜찮아요, 남자들한테. 아, 괜찮아요, 남자들한테. 일단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그럼 일단 멱살을 잡고. 멱살 안 풀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풀리는 방법이요. 일단 멱살 놔봤어요. 네. 멱살 놔봤고 일단 이렇게 한번 흔들어보세요. 빼보세요. 아니, 근데 저기 저기 순서가 잘못된 게. 뭐, 아, 이쁜데? 뭐,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쁜데라는 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멱살처보기를 하라는 얘기. 네? 오, 이쁜데? 네. 아이, 잠깐만. 아니. 아니, 편식적으로. 아니, 편식적으로. 형, 아가씨 있게. 형기 형기. 예쁜 아가씨라고 생각하고. 방송인데. 여잔데. 여자. 잠깐만요. 이거 놔. 이거 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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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 어? 어? 숨겨왔던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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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싸우다가 만나는 사람. 진짜 당황스러워. 진짜. 왼쪽. 누가 나왔어. 진짜. 오, 잘하네. 아, 중첩이 힘이 쓰네요. 네? 아깐. 저도 까꿍이 돼가지고. 내 악력이 정말 있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잡힐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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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있네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싸움이 여자들 여자들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세정이가 이미 싸움으로는 인정이 돼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시스타를 4대1로 이기나기 때문에. 4대1? 어. 싸움을 해본 적 있나요? 싸움까지는 못 해봤어요. 싸움까지는 못 해봤어요. 그 직전. 수신이 아니야 수신이야. 우리들이네 수신. 맞아. 일단 그렇게 하면 머리끄댕이를 제일 잘 잡습니다. 아, 여자들이. 그렇죠. 여자들이 안 풀리면 머리끄댕이 잡거든요. 머리끄댕이 잡혔을 때 나이스하게 그냥 말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래요? 두 번째 안 되겠다 싶으면 진짜 기술을 씁니다. 아, 그래요? 일단 말로 푸는 것부터 얘기해 줄래요? 나이스하게 푸는 방법부터. 나이스하게 푸는 거. 머리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짝 잡아요. 여기 이렇게. 세게 잡을 수 있어요. 어머, 여기 이렇게. 세게 잡을 수 있어요. 어머, 잘 잡네. 보통 머리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말아 잡잖아요. 말아 잡네. 말아 잡잖아요. 미용, 미용. 자, 이렇게 잡아보시고. 이혼이가 너무 세다. 보통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내리죠. 내릴 때. 무릎. 안으로 가서. 니킥. 니킥.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닥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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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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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고 안아야 돼요. 풀라고 아둥바둥하면 상대방이 이거 진짜 싸우자는 거구나 하면서 막 피 잡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상대를. 언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면서 최대한 안정을 시키는 게. 아. 이거는 정말 실전이에요. 예예. 이렇게 해보면 진짜 싸움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기술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손 다 잡죠. 호다, 호다, 호다 하잖아요. 호다, 호다 할 때. 진짜 짜증나게 할 때 여기를 치는 거예요. 아, 여기를. 네, 여기. 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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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 호다, 호다 걸렸을 때. 니킥 날라오면 어떻게 해. 니킥 무릎. 니킥. 자, 이게. 아니, 잠깐만. 얘기만 하면 빡 찍었어. 빡 찍어요. 빡 찍어요. 빡. 언니. 이거 처음부터 상관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처음부터? 아니요. 친구들도 있고 자존심도 없는데도 있고 이미 긴박한 상황이었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친구들도 신경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소모는 친구들이 내는 거니까. 당연하죠. 어느 정도 머리끼리 잡고 싸웠다라는 설만 풀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본 호신술을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 여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부터 저희가 일단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호신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좁은 골목길이고요. 밤 12시입니다. 호기진대에서 남자에게 역사를 잡혔다. 위험하네요. 할 때 우리 세정량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불량배가 필요합니다. 어, 연기배? 네, 예. 자, 서진님. 지금 이 불량배 역할을 한 적이요. 연기면실 욕을 해서 아, 이제는 좀 해야 돼요. 이제는 좀 필요합니다. 아, 이런, 이런 걸 하시네.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해요, 본인이. 네, 네. 액션 배, 액션 배. 그리고 상대가 세정에 따라 항상 해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자, 가시죠. 자, 레디, 액션. 대단하십니다. 뭐야, 들어봤지? 뭐야, 들어봤지? 아, 무슨 애들 좋아한다던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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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보조개를 발사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진짜. 잠깐, 이거 꼽고 주세요, 꼽고. 갈게요. 테리, 갈게요. 연기 변신이 필요해요, 형님. , 잠깐 봐, 보조개 계속 발사하잖아, 계속. 아, 뭐야. 이게 뭐지? 안 돼, 지 260. 하여간 야. En combination,ешь. 좋아? 왜 이렇게 가지고 계nsinnrill은, 네 cortex. 배듯을 잘 الص 바 easier. 러브를, 러브를 선불러. 어, 이리스 Der啊, Someone beat, international speed. stabil арx two. 봐, 액션. 야, 맞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오 빠른데? 이거 잘하는 거야. 빠른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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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느 정도 대충 들었는데 이게 치면서 밑으로 이렇게 빼라고 들었어요. 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너 모르고. 너 모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치면서 밑으로 이렇게 빼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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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고 하죠. 이거 안 쓰지. militar 수 없지? 물을 뚝들이를 하는데. 아 다시 한 번 보여요. 이거 잘하는데? 어 어 이쁘다. 잘하잖아. 아니면 이제 오늘 치면 치면 아 시면 이렇게 와. 야 굳이 신형 필요 없지 않아.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있어. 이거 조금 더 뭐야. 오늘 이름이 없었던 거야. 정말 죄송한데 라디오가 있는데 녹음이 있다고 하던데 가봐야되는데 이거 일단 보고하세요 진짜? 내가 여기서 뭘 하냐니까 내가 뭘 하냐고 여기서 줄리 가게가 보여준 후신술을 형이 받아야돼 내가? 형이 키가 맞잖아 형이 키가 맞잖아 아니 지금 키가 맞잖아 지영이 형 지금 역할이 아니고 지금 역할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 손 잡으면 한 손 잡으면 잡아봐요 한 손 잡아봐요 뭐라고? 반말했어 엥강아 너 많이 컸다 엥강아 어쩌라고 오케이 첫번 스탭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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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 재밌네요 야 효율적이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고 쉽고 좋네 아니 배운가 한번 해볼게요 배운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너 다 올지 안 돼요 아니 너 다 올게요 흘려멀곤 해가지고 뭐야 이거야? 자식이 말이야 야 누가 이제 형 형 자정 좀 봐줘 야 왜 이렇게 야 나도 저거 야 그냥 봐요 야,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 배운 소리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야, 죽어! 아니, 좀 기다려! 그러니까 집중해요!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본 거는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고 이렇게 한 방이 확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오, 저거 알고 싶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거 여자한테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하영님 한 번 더 이렇게, 하영님 한 번 더 이렇게... 나 도와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케이! 지금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자, 남자, 날 테이크다운 하면!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이렇게, 남자! 나 힘이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엑셉터로 잡고... 엑셉터로 잡고... 드레스 아니에요, 드레스? 칸 다 줬는데? 이거... 진짜 진지하죠? 아, 좋다! 이거 좋네! 진지였죠? 나 형! 형 여배 온 줄 알았어, 형! 칸! 칸!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역시 배우리가 좋네요. 아,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맛보기고요. 우리 호스트분들의 파워 테스트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호스트들, 먼저 어떻게 하실래요?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냥. 전국이 형과는 뭔데? 제가 해볼게요. 이거... 전국이 형 뭐, 이거!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런 게 또... 그렇지, 안 나와요, 이게 또... 아, 무서워, 벌써 무서워. 아, 진짜 토르 닮아, 토르! 토르 닮았어, 토르! 뭐야! 어이! 마치 화가 화이팅! 상태로! 오 Finish. 아아... 히 키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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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니야, 800 몇이었어요, 저도. 네, 비슷해, 비슷해. 870일? 870일이요. 이런 거 또 은근히 승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면 이런 거. 얘도 약간 있죠. 그렇죠, 자존심 있죠. 700 다 나와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몇 점 예상해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50, 50. 몰라, 600? 600? 어, 600? 152. 152. 164. 700. 800. 700. 700. 700. 안 뛰어. 잘 못됐다. 4대 4 대. 팔로우 치르다!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동점 해, 동점 줘라. 진곡이 형과는 동점 해, 동점. 오늘 거 신민 형과는 다 하고 있는 거 알았는데. 동답, 동감배기. 이야, 동감배기. 동갑 얘기 한 번 해봐요. 근데 내가 이거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종국 오빠랑 서진 오빠가 893점. 키가 커서. 어우 허리 힘을 쐴 것 같다. 키가 커서. 어우 허리 힘을 쐴 것 같다. 아 진짜. 아 아 우와. 오아. 아 어.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잠깐만. 나는 맞을 때. 괜찮아요? 안 맞아. 진짜 세게 맞았어, 형. 진짜 세게 맞았어. 와, 진짜 설레자. 와, 근데 너 진짜 띵하다 이거. 진짜 띵해. 자, 이제 줄리엔이 한 번 마지막으로.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우리의 재능이죠, 우리의 재능. 엄청난데. 내가 이선 씨였어요, 이선 씨. 아니, 저거요. 자, 하나, 둘, 셋. 둘, 셋. 5백, 6백, 7백. 7백, 8백, 9백, 9백. 9백, 9백. 9백. 9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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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달라. 대박, 대박. 세정이. 세정, 세정. 세정, 세정. 세정이 한 번 쳐보자. 세정이 한 800도 나올 것 같은데. 세정이 또 팔찌 푼다. 얘가 또 은근히, 얘가 은근히 승리욕이 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세정아, 근데 여기를 딱 대고 잘 때려야 돼. 조절을 잘해야 돼, 조절을. 세정 씨, 조절 잘하면 웃기게. 동반처럼. 세정아, 그렇게 길게 잡아, 아니 짧게 잡아. 길게 잡아, 길게 잡아. 길게 잡아야 돼, 길게. 뒤로. 내려칠 때 손봉으로. 내려칠 때 손봉으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세상 남자들이 이 교수님 붙잡고 나서. 세 개, 세 개. 오오오오. 곰백, 곰백. 곰백. 곰백, 곰백, 곰백. 곰백, 곰백. 곰백, 곰백. 야, 말 봐. 나랑 차이가 별로 없어. 850, 850. 야, 여기 빗맞았는데 너하고 비슷해. 850이야, 850. 너하고 20밖에 차이가 안 나. 어떻게 800대가 나오지? 신형아, 신형아, 너는? 신형아, 몸무게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우, 나는 기운이 없어. 너 무겁지, 지금? 무거워, 무거워. 망치가 2끼리 힘든데, 신형이. 아니, 왜, 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때리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 돼. 컴과 제링. 오, 정확해. 500, 600, 700, 800. 850. 850. 역시 세종 윈! 유윈. 와, 진짜 세다. 줄리엠강 정말 역시나. 왜 줄리엠강인지. 줄리엠강도, 줄리엠강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와, 이서진 진짜 멋있는 역할을 다 맡으시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형이구나. 나 깜짝 놀랐어. 그럼 어쨌든 이제 줄리엠강은 호연수도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 하지만 결국에는 하루를 보디가디를 한 번 해준 겁니다. 그렇죠. 데이트할 때 이런 친구가, 부모님 모실 때 이런 친구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또 재밌는 상품 괜찮네요. 저는 박종 선배님ować. 박종 선배님, 박종 선배님은 재능이에요. 호스트 아니에요? 아, 호스트 아니에요? 약간 리액션 너무 재밌습니까? 리액션이 재밌으니까, 포스터! 이렇게 쳐게요. 드레스 아니에요, 드레스! 김구와 정욱 형이 운동하는 선수라서 운동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울릴 거 같은데. 근데 실력이 너무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하면 좋아요? 아니면 안 좋지 왜냐면 오빠가 빛나야 되니까 그럼 공철형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하기도 하고 두 분한테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상품이긴 한데요 제가 보다 홍철 씨한테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홍철 씨가 상대 역할을 해주면서 당하면서 하면 방송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인터뷰하고 자식어도 없지 뭐? 강인 홍철일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이거 뭐 인터뷰를 해? 아니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진행을 볼 사람은 홍철이밖에 없지 누가 이 진행을 볼 거야 이런 것 좀 해줘 세 명 중에 두 명이 만장했지만 한 명은 그냥 가는 걸로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돼 어? 우리 둘이 만장했겠지 했잖아 홍철 씨 지은거 이거는 이거는 고르고 자시고 할 기회를 주지 마 우리 이제 다음 재능 상품 우리 이제 다음 재능 상품 그래 마지막 재투 어? 다단! 형 모자 뭐여? 너랑 무슨 하려고 같은 게임 한다고 지금 모자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 맞다 젠강아 오늘 어떨 거 같니? 이길 거 같니? 1등 해야지만 기부할 수 있어요 1등으로 목표하는 거예요 뭐? 항상 우리 중에는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홍철이거든 그럼 그래? 근데 지난주에는 홍철이가 1등 했어 느긋하게 지난주에? 어 지난주에 홍철이가 1등 했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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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이 뭐였어? 무슨 코냐? 대프코 아니 아니야 코 코 지코 지코 지코? 무슨 코냐 그래가지고 대프코 와 시작! 아휴 크롭이네 어구구 어 진짜래? 여기 뭐야? 클럽 아니야? 20명은 없는데 클럽을 왔네 저 춤에 진짜 자신이 없어갖고 진짜? 오빠는 생각들을 제 몸에 안 움직여 쟤 옛날엔 다 옛날엔 댄었으니까 많이 했었지 맞아 맞아 춤 잘했어 근데 지금 아닌데 여기.. 여기 그래도 많이 옛날에 많이 와졌죠 야 야 나도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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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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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잠깐만 남녀야 남녀 어 남녀가 있어 또 팀이야? 뭐야 또 팀이야? 어 남녀야? 엄청난데 지킬? 종민 오빠 솔지 솔지 어머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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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이 종민이 왜 이렇게 어색해 어머 어머 대박이야 나 종민이 오빠 춤이야 종민이 오빠 춤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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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일이야? 어? 춤추러 춰어 아니야 아니야 오 야 오 오 김종민과 솔지의 방송 댄스 교실입니다 종민이 오빠가 뭐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댄스의 꽃은 퍼플 댄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 맞춰 오 너무 느낌이 없어요 신랑신공 입장 다시 한 번 이제 본격적으로 실생은 호신주를 같이 한 번 배워볼 텐데요 센터에 선을 보고 싶어서 네 예 한 번도 와 할 적 없어 날아가 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날 찾고 싶어 하나하나 눈에 닿고 싶은 것 작은 것까지 난 알고 싶어 baby 1